오늘 뉴스상태는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의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OST 참여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일 3회 방송부터 대세 가수 이명웅의 정규앨범에 들어가는 신곡 우리들의 부르스가 이렇게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의 OST 참여캐로함에 따라서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가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상태는 이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에 참여하고 있는 화려한 출연진 14명의 모습인데요. 우리들의 부르스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부르스는 낭만과 현실 사이에 빈틈없는 서사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은희와 한수가 함께 동창회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요. 이정은의 모습이고 차승헌의 모습입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은희와 한수의 옴니버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부르스가 옴니버스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는 이런 겁니다. 단편적 독립적인 단편 에피소드를 모아서 하나의 드라마를 꾸미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르스는 20부작인데요. 8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차마다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병원이 주인공이고 어떤 때는 이병원이 조연이 되는 말하자면 8가지 에피소드가 20부작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들의 부르스가 옴니버스의 매력인 이유는 우리 삶은 각자 다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차마다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부르스는 20부작의 8가지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스인데요.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출연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원이 출연합니다. 화려합니다. 신민아가 출연을 하고요. 김혜자가 출연합니다. 차승헌이 출연하고 이정은이 출연합니다. 엄정아, 한지민, 김유빈이 출연하고요. 고두심도 나옵니다. 이렇게 화려한 멤버가 이렇게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인물관계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스의 인물관계도는 이렇게 트럭 만물상으로 이동석이 나오는데 신민아와 이동석은 신민아로부터 7년 전에 상처를 받습니다. 둘 관계가 이렇고요. 이영욱은 비밀이인 듯한 해녀다. 해녀인데 선장 박정준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동석과 강옥동, 김혜자는 이렇게 모자지간인데 남처럼 삶다고 합니다. 남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볼게요. 현춘이 고두심은 이렇게 상군 해녀로 나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정인공과 방호식은 이렇게 앙숙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아들딸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회부터 3회 은희와 한수 부부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와 한수 부부는 1회부터 3회까지 나오는데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수는 멋있는 훈남이고요. 그리고 정은희는 조금 생긴 게 그렇고 가난한 그런 고등학생인데 은희가 한수를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희는 거꾸로 이 소문을 한수가 나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자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게 진짜냐고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서 확인하는 장면에 한수는 은희는 깜짝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수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너도 좋았지 않느냐? 내가 강제로 했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함에 따라서 은희가 기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짝사랑 은희가 한수를 짝사랑했던 관계에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던 이런 추억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은 은행 지점장과 그리고 돈번 말하자면 생선가게 주인 엄청나게 불을 창출한 은희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회 방송에서는 고등학교 때 추억의 여행을 갔던 목포로 여행을 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8가지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불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먼저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감독이 만나서 옴니버스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게 화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희경 작가는 히트 드라마 제조 메이커 말하자면 제조자예요. 그동안의 라이브 괜찮아 사랑이야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 엄청난 히트 드라마를 탄생시켰던 히트 작가 노희경과 그리고 김규태 감독이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옴니버스 형태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 배우들이 한 작품에 모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영기 앙상블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화려한 출연진들이 이렇게 한 드라마에 모여서 영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영기 앙상블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제주도에서 촬영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제주도 바다입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희경 작가는 제주에는 궤당 문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친인척 관계 친인척 개념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다.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전개되기 때문에 색다른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제주도가 배경이다. 제주도 바다가 배경이라는 점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노희경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남이 아닌 우리라고 여기는 제주 사람들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한국의 뜨끈한 정서를 보는 듯한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주목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작품에 깔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드라마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명웅이 OST를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이명웅의 신곡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신곡이 가장 먼저 공개되면서 그 제목 또한 우리들의 부르스예요. 그게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의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대세 가수 이명웅의 OST가 이렇게 참여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부르스가 또 어느 정도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KBS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때문에 엄청나게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르스는 우리들의 부르스의 시청률도 높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방송이 7.3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이 8.7%를 찍었기 때문에 KBTV의 드라마 중에서는 높은 시청률을 찍었는데 이명웅이 3회차부터 OST의 참여함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신곡 중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는 것이 이명웅의 신곡 우리들의 부르스가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의 OST로 참여한다는 것 재미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스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흑인들의 서민음악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트로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부르스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흑인들의 서민음악 말하자면 트로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중음악 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부르스인데 트로트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서 트로트 가수 대세 가수 이명웅의 우리들의 부르스가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의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과연 또 어느정도 이 시청률을 견인할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TVN의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들의 부르스를 보지 못했던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지금 재생보기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이명웅이 OST에 참여함에 따라서 본방을 사수하겠다 궁금해서 재생보기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3회 방송 이후에 우리들의 부르스를 또 어느정도 시청률을 껑증 뛰게 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TVN의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부르스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다섯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 2 2 3 4 6 10 20 12 22 22 감사합니다.